로마서 1장 8절 로마서 1장 8절 로마서 1장 9절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 시간에 이어서 다시 로마서를 앞에 놓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역시 주제라고 할까요? 총제목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1장 1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말이 됩니다. 로마서의 총제목이 뭐냐? 하나님의 복음이다. 이 가운데서 복음이라는 말이 아직도 생소하게 들리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한문을 써두었으면 복된 소식이다 기쁜 소식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간단합니다마는 왜 자꾸 교회에서는 복음복음 할까?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의문을 갖고 시작하면 안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신 메시지는 전부 복음인데 특별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는 기쁜 소식 중의 소식입니다. 산모가 밤중에 진통을 하면서 난산을 하는 통에 죽어갈 때에 아, 의사가 이제 옵니다 하는 말은 기쁜 소식 중에 기쁜 소식이 되는 것처럼 죄와 죽음의 노예가 되어서 죽어가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내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 하는 이 말은 기쁜 소식 중의 소식이라 그래서 일컬어 복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말에는 매우 익숙해 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복음이라 하면 좀 낯설게 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신 분이 예수님이요. 십자가에 규구신 분이 예수님이요. 우리를 위해 오늘도 하나님 우편에서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참 간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말은 한 차원이 더 높아요.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을 보내실 계획을 누가 세웠느냐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드시기 전부터 세웠다면 그 복음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에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 결국 하나님의 복음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기에 하나님의 복음이다 하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로마서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그 말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어느 정도 나오느냐 하면 153번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거는 헬라오 원문을 따져서 하는 이야기인데 153번이 나오면 어느 정도 나오는 말이냐 로마서가 16장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16장에 동원된 모든 용어에 하나님의 말이 어느 정도 나오느냐 하면 마흔여섯 단어마다 한 번씩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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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나온단 말입니다. 이것은 성경 66권 로마서 빼고 다른 성경 어디에서도 예를 찾아볼 수 없는 정도의 빈도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많이 나와요. 로마서 무엇입니까? 복음을 가장 풍부하게 가장 체계적으로 가르치고 있다는 로마서에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그렇게 많이 자주 반복되는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실 복음을 주실 궤핵은 하나님의 가슴에서부터 나왔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복음을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게 됩니다. 우리의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열리게 됩니다. 우리의 입술은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을 드리게 됩니다.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축복의 복음을 다루면서 결국은 누구에게로 향했느냐 하나님을 향했어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33절을 보면 하나님은 깊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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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심오하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여함이요.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아무리 헤아리고 헤아려도 끝이 없다 그 말입니다. 왜 나같은 것을 구원해 주셨는지 왜 나같은 것을 하나님 나라로 불러들이려고 죄사해 주셨는지 왜 나같은 죄인을 위하여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해 죽게 하셨는지 아무리 그 복음을 연구하고 깊이 깨달아도 끝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여함이요 하고 경배했어요. 그리고 로마서 마지막을 끝마무리하는 16장 27절에 가서도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새새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하고는 아멘 하고는 하나님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그만큼 복음은 하나님의 가슴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래서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그래요. 따라서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복음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기록하기 시작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1장 1절부터 17절까지 보면 복음이라는 단어가 7번이나 반복되어 나오는 것을 여러분이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특별히 관심을 갖는 구절이 하나 있어요. 15절을 우리 같이 봅니다. 15절 참 흥미스러운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놓치면 안됩니다.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복음은 원래 안믿는 사람에게 전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구원받아야 할 사람에게 복음 전한다고 그러죠? 그게 사실입니다. 불신자들을 위해서 그래요. 그리고 바울도 로마서 15장 20절에 보면 자기의 원칙이 있어요. 전도하는 원칙이 있는데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다 그랬어요. 예수를 아는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전도 안 하기로 했다 그 말입니다. 왜? 예수 알고 있는 사람에게 무슨 복음을 전할 것이냐? 그걸 보면 복음은 안믿는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왜 15절에 보니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바울이 그처럼 간절히 원했을까? 그럼 로마에 있는 교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7절 올라가서 봅니다. 6절 봅니다. 6절 보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검토한 것처럼 로마에 있는 성도들 너희도 누구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나요? 그리스도의 것으로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르심 받은 사람이니까 예수 믿고 이미 구원받은 자들이죠. 7절 봅니다. 로마에 있는 교인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누구의 사랑을 입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무라고 하는 별명이 있어요. 성도라고 거룩한 사람이라고 하는 별명이 있어요. 그리고 8절을 봅니다. 얼마나 그들은 믿음이 좋았는지 8절 끝에 로마 교인들의 믿음이 너무 좋아가지고 온 사방에 소문이 났어요. 그 정도로 믿음이 있고 신앙생활 잘하는 교인을 보고 왜 갑자기 복음을 전하고 싶다고 이렇게 바울이 말하는가? 이건 참 시한한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었는지 10절 보면 어떠하든지 하는 말이 나오죠. 어떠하든지 내가 너희들 좀 찾아가기를 원한다. 왜? 복음 전하려고. 그 다음에 11절에도 심히 너희 보기를 원한다. 너무너무 보고 싶다. 왜?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해서. 그리고 13절에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했다. 한 번 가려고 노력한 것이 아니라 그냥 기회만 있으면 로마 교회에 가서 복음 전하려고 애를 썼지만 길이 막혔다 그 말이요. 그리고 15절에 가서도 할 수 있는 대로. 할 수 있는 대로. 조금이라도 틈이 있다면 조금이라도 기회가 있다면 조금이라도 방법이 있다면 나는 로마에 있는 너희 성도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참 이상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설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바울이 왜 그렇게 로마에 있는 교인들한테 복음 전하려고 애를 썼을까 하는 난제를 놓고 연구를 하면서 각자 자기들의 의견을 개진하고 있는데 제가 헤어보니까 한 12가지 이견이 있어요. 12가지 학설이 있는데 예를 들면 그 가운데 이런 학설도 있습니다. 왜 로마 교회에 복음 전하기를 원했는가 예방적인 의도에서 그랬다. 예방적인 의도. 무슨 뜻인고 하면 로마 교인들이 지금은 복음을 받아서 참 은혜 안에 바로 살아가고 있지만 언젠가 모르게 초대교회 모든 교회가 순환을 당한 것처럼 이단이 들어와가지고 잘못된 복음을 전하고 다른 복음을 전해가지고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병들어볼 위험이 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병들지 않게 하고 복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예방하기 위해서다. 이래서 복음 전하려고 했다. 하는 견해가 있어요. 참 좋은 견해입니다. 또 하나 좋은 견해가 있습니다. 유언적인 의도에서 복음 전하려고 했다. 하는 말을 합니다. 유언이라는 것은 죽는 사람이 마지막으로 하는 말 아닙니까? 바울은 이 로마서를 기록한 다음에 예루살렘을 가기로 작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아는 바와 같이 그때 바울은 예루살렘을 간다는 것은 사지로 끌려가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죽으러 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가지 못하게 막았어요. 성령이 거기에 가면 결박당하고 죽음을 당할지 모른다고 가르쳐주었어요. 죽음의 길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죽을지 모르니까 로마는 평생 다시 보지 못할 것이고 로마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없어질지 모르니까 이 로마서를 기록해가지고라도 보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자 유언하는 사람의 심정으로 이 로마서를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참 좋은 견해예요. 또 하나는 작전상의 의도에서 그 했다는 학설도 있어요. 로마는 그 당시에 세계도시입니다. 그러므로 로마를 복음으로 정복하지 못하면 딱 끝까지 세계를 복음화시킬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 명확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에 계셔서 로마는 마지막 목적지입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갈텐데 내가 가기 전에 이 로마서를 통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므로 그들로 하여금 내가 가서 복음을 더 잘 전하고 더 큰일을 할 수 있도록 작전상 미리 준비를 시키느라고 이 복음서를 썼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다 좋은 견해입니다. 저는 어느 견해나 틀렸다는 말은 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제가 목해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로마 교회도 하나의 지역교회였기 때문에 사랑의 교회도 하나의 지역교회이기 때문에 저는 목해자의 심정에서 제 나름대로의 깨달음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목해적인 의도에서 로마서를 기록했고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다시 한번 복음 전하려고 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로마 교회는 언제 시작되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당시만 해도 역사적으로는 적어도 20년 이상 된 교회라고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벌써 로마 교회 안에서는 첫 믿음의 순수성과 열정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꽤 많아가지고 로마서 13장 13절 이하에 보면 아주 바울이 엄격하게 경고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라. 방탕하지 말고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지 말고 호색하지 말고 쟁투하고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이거 얼마나 무서운 충고입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를 뒤나들면서도 무엇인가 잘못된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다시 전해야 되겠다고 하는 바울의 심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사랑의 교회도 해당되고 한국 교회도 해당됩니다.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역사가 오래된 교회일수록 무엇이 죽어있습니까. 복음이 죽어있어요. 교회마다 가봐요. 50년, 60년 됐다고 하는 교회에 한번 가보세요. 예수의 사랑이 식어버린 지 오래라는 것을 금방 느껴요. 십자가의 피가 십자가의 피가 이제는 굳어버렸어요. 역사가 오랜 교회일수록 겉으로 보기에 화려한 교회일수록 복음의 메시지가 너무나 힘을 잃어버린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것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영적으로 심각한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 대부분 조사를 해보면 예수 믿은 지 오래된 사람들입니다. 죄송합니다만 교회 안에서 왜 저렇게 영적으로 흐리멍덩할까 왜 저렇게 답답할까 하는 사람들 뒷조사를 해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따라하십시오. 예수를 오래오래 믿었다. 틀림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마디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교회밖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필요한 사람은 교회 안에 있어요. 십자가 앞에서 다시 한번 깨어져야 될 사람이 교회 안에 있고 하나님의 사랑 앞에 그 굽고 표만한 마음이 녹아져야 할 사람이 바로 교회 안에 있고 예수의 이름 앞에 자기 자신이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는 은혜를 받아야 할 사람이 교회 안에 있고 예수의 복음이 전파될 때 선명의 역사를 한번 입고 그 안에서 다시 태어나야 될 사람이 교회 안에 있고 교회 안에 있어요. 로마 교회 안에 있어요. 사랑의 교회 안에 있어요. 교회를 다녀도요. 복음에 무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처음 예수 믿으신 분들은 용서하세요. 여러분이 처음 믿으셨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오래 예수를 믿는 사람 중에서도 십자가에 대해서도 무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대해서도 무식하고 영생을 얻는 문제에 대해서도 무식하고 뭔가 무식한 사람이 많아요. 이 사람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오래 다니는 분들 중에서 중생 받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압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새 사람 되지 못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빌리그레안 목사님의 말을 꼭 굳이 빌릴 필요가 없겠지만 그분은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95% 이상이 중생 받지 못한 엉터리 신자라고 그랬어요. 만약 그 말을 우리가 참말로 받아들인다면 이게 심각한 문제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필요한 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 듣고 변화되고 태어나야 돼요. 교회 안에 보세요. 복음에 대해서 이상하게 거부반응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다 이러면 금방 좋던 얼굴이 막 굳어져 버려요.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셨다 하면 금방 눈을 뜨고 설교자를 자세히 보던 사람이 눈 딱 감아버린다면 거부반응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교회 안에 있다고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복음을 다시 들어야 될 사람들이요. 복음에 대해서 의심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복음에 대해서 국회를 하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더욱이 문제가 되는 것 있어요. 복음 이야기만 하면 이상한 교만기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교만기가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은 속으로 다 안다 하는 거예요. 다 안다. 십자가 설교만 하면 다 안다. 죄 용서받아야 된다는 이야기만 하면 다 안다. 그리고는 마음을 딱 닦고는 자기 생각에 빠져버려요. 이 사람 참 문제입니다. 문제. 이런 분들이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복음은 필요한 거예요. 복음에 대해서 불감증이 걸려있는 사람들이셔요. 이런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일으키느냐 하면 또 그 말 하는구나. 또 그 소리 하는구나. 저 언제 했던 설교인데. 이런 식이라고요. 여러분 싱글싱글 웃으시네요. 아주 그냥. 좋아서 웃으시죠? 참 좋은 웃음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사람입니다 하는 것을 표하는 것이니까 참 솔직하고 은혜 받은 웃음이에요. 안 우는 분들, 심각하신 분들. 이렇게 교회 안에 복음을 틀어서 그 고질적인 병을 고쳐야 될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러므로 목회적인 차원에서 볼 때 왜 예수 믿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바울이 애를 썼느냐. 로마 교회가 무슨 복음이 필요하냐. 필요했다 그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나 자신에게도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다시 들어야 되겠는데 복음을 들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압니까? 로마서 1장에서 우리가 검토할 수 있는 그 특효가 있는데 그것은 세 가지인데 오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음을 다시 들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고 지속할 수 있게 됩니다. 중요한 말입니다.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고 지속할 수 있다.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고 지속하게 되면 지금까지 제가 예를 들었던 모든 영적인 질병들이 다 꽂힘을 받습니다. 그러면 구원의 감격이란 무엇인가?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요. 구원받은 자로서의 기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 구원받은 자로서의 기쁨, 이 감사와 기쁨을 플러스해가지고 우리는 감격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것은 예수를 몰랐던 사람이 처음으로 예수 믿고 참 은혜를 체험했을 때 신선하게 느끼는 감정입니다. 중생 받지 못하고 교회 생활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새 사람으로 태어났을 때에 갑자기 가슴속에 밀물처럼 밀려오면서 느껴지는 희한한 체험입니다. 이게 감격이라는 거예요. 휘트필드가 20대 초반에 그가 새로 거듭나면서 느낀 구원의 감격에 대해서 그는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 죄의 무게가 사라지고 수심에 담긴 내 영혼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식이 늘 자리잡게 되었을 때 내 영혼은 얼마나 큰 기쁨으로 가득 찼던가 그것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기쁨이었고 영광으로 가득 찬 기쁨이었다. 그날은 영원히 기억에 남을 날이었음이 분명하다. 내 기쁨은 마치 홍수처럼 강뚝을 넘어 범람했다. 내 기쁨은 마치 홍수처럼 강뚝을 넘어 범람했다. 이것이 소위 말하는 구원의 감격이에요. 여러분 경험하신 분들이 이 가운데 꽤 계실 거예요. 저도 과거에 체험했던 감격이고 여러분들도 체험했던 감격이고 그러나 꼭 이와 같이 극적으로 또 말로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체험을 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괜찮아요. 그 정도는 사람 따라 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강하게 어떤 사람은 약하게 어떤 사람은 크게 어떤 사람은 작게 이렇게 체험이 됩니다. 그러나 구원받았다는 그 감격 하나님께 대한 감사요 기쁨이 가슴속에 넘쳤던 이런 예수를 정말로 바로 믿고 중생 받은 사람이면 누구나 크고 작든 간에 체험했던 신선한 과거의 우리의 기억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한 번 예수 믿으면서 이렇게 감격을 맛보고 나서부터는 죽을 때까지 이 감격을 잃어버리지 않고 항상 유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비결이 어디 있는지는 우리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참 기가 막히게 복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10의 9은 10 중에 9은 오래 지속하지 못합니다. 한 2, 3년 기뻐하고 좋아하다가 2, 3년도 꽤 길지 어떤 사람은 한 한두 달 그렇게 감격해서 좋아하다가 그 다음에는 식어버려요. 지속이 안 돼요. 우리가 육신을 다 잃고 있기 때문에 경험적으로 잘 알죠. 이 구원의 감격에 대해서는 제가 세 가지로 경험상 말할 수 있는데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모르는 것이고 깨닫지 못하면 모르는 것이고 몰라요. 옆에 사람이 아무리 춤을 춰도 몰라요. 그게 뭔지 몰라요. 그 다음에 오래 가면 식어버리고요. 시간이 오래 지나면 식고요. 그 다음에 죄를 범하든지 용적으로 병들면 싼 걸 잃어버려요. 제가 세 가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에게 어느 것이 해당되는지 보세요. 못 깨달으면 뭐해요? 몰라요. 오래 가면 어떻게 돼요? 식어요. 범죄하고 병들면 어떻게 돼요? 깡그리 잃어버려요. 이게 구원의 감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진지하게 반복해서 들으면 이와 같은 병폐를 우리가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여러분이 듣는다고 자꾸 제가 말을 하니까 무엇을 의미하는가 자꾸 생각을 할지 모릅니다. 복음을 듣는다는 말은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를 계속 듣는다는 말도 되지만 배운다는 말도 되고 깨닫는다는 말도 되고 묵상한다는 말도 되고 또 그 메시지가 주는 은혜 안에 그어 한다는 말도 됩니다.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가까이 모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셨는가를 잊어버리지 않냐고 마음속에 깊이 담고 묵상하는 삶 그리고 언제든지 예수의 이름 십자가 구원 죄사함 영생 하나님 나라 이와 같은 기본적인 메시지를 들을 때마다 내 귀가 번쩍번쩍 열리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을 읽어서 복음을 다시 듣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처지에 있는지 다시 한번 잘 기억하십시오.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복음이 얼마나 필요한가 믿음이 좋다고 소문난 로마교회에 믿음이 좋다고 소문난 사랑의 교회에 복음이 얼마나 필요한가 이것을 바울은 다시 단적으로 또 한번 설명합니다. 세 교회를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어요. 우선 우리는 로마설을 피웠으니까 로마교회를 예를 들고 설명합니다. 11절 12절을 보세요. 11절 내가 로마에 있는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그 다음에 중요한 말이죠.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기를 원해서 그렇다고 했습니다.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었다. 주기를 바란다. 금방 읽으면 무슨 뜻인지 빨리 들어오지를 않아요. 무슨 은사 집회하려고 하는 것인가 하는 착각도 하게 됩니다. 그게 아니고 15절하고 비교해보면 바울이 가서 로마 교인들에게 특별히 은혜를 끼치기를 원했는데 그 은혜를 끼치려고 하는 내용이 뭐냐. 이 신령한 은사가 뭐냐. 15절 비교하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복음이라고 말이요. 내가 너희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이 기가 막히고 신령한 은혜인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너희를 경고케 하려 하미니 이 말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의 믿음을 다 다시 한번 든든하게 세워주기를 원한다는 뜻입니다. 믿음이 든든해지면 그 다음에 구원의 감격이 옵니다. 의심하던 사람이 믿음이 확고 있으면 구원받은 기쁨이 찾아옵니다. 진리를 깨닫지 못하던 자들이 진리를 깨닫고 그 믿음이 강해지면 기쁨이 찾아옵니다. 구원받은 감격이 마음속에서 솟아오릅니다. 12절 봅니다. 이는 꽃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을 인하여 피차니암을 얻으려 합니다. 자 보세요. 복음을 로마 교회가 받고 바울과 함께 은혜 속에 잠기면 로마 교인들의 믿음이 흔들흔들 하다가 다시 강하게 세워집니다. 그들의 심정이 황하게 열립니다. 그렇게 되면 모두가 구원받은 기쁨이 가득하게 될 테니까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서로 보면 좋다고 말이요. 서로 보면 기뻐요. 내가 저 형제를 보면 기쁘고 저 형제는 나를 보면 기쁘고 목사는 교인들을 보면 기쁘고 교인들은 목사를 보면 기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잠겨서 다시 한번 구원의 감격 속에 기뻐지는 모습을 볼 때 서로 위안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보세요. 너희 믿음과 나의 믿음을 인하여 우리가 서로 안위함을 얻기를 원한다.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기 위한다는 말입니다. 이래서 바울은 로마 교회에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3년 동안 목회했던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도 바울은 계속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알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다락방 교제에서 공부한 내용인데 1장 17절 19절 보면 에베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개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그 다음에 따라 하십시오.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이미 알고 있는 사람에게 무엇 또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까? 그리고 너희 눈을 밝히사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불렀으며 너희에게 주신 소망이 얼마나 큰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가를 알게 해주기를 바란다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이 말은 에베소 교인들이 믿은 지 3년이 되지만은 계속 복음의 감격 속에 그하기를 기도한다는 말입니다. 복음을 들으라 복음을 묵상하라 복음 속에 잠겨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라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한수도 잊지 말아라 그러면 너희가 그러면 너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너희 눈이 밝아져서 날마다 날마다 예수 다시 보기를 바란다. 너희 마음 눈이 밝아져서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가까이 다가가기를 바란다. 복음을 듣고 복음 속에서 구원의 감격을 잃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바란다는 기도입니다. 3년 동안 예수 믿은 사람들에게 이게 필요했다는 이야기입니다. 1년 만 동안 바울이 목회했던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도 바울은 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 전서 2장 2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1년 만 동안 있으면서 바울이 한 이야기는 예수 십자가 부활 그 이상 다른 이야기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비록 예수를 믿었지만은 복음이 계속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다리에 앉아있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의 가운데서 많은 분들이 복음으로 다시 태어나야 할 위치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 안다고 하는 마귀의 생각을 뿌리치십시오. 또 그 말 안다고 하는 마귀의 음성을 뿌리치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감격이 식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죄를 범해서 송두리째 잊어버렸는지 예수 믿은 역사가 너무 깊어서 오랜 전통 때문에 다 식어버렸는지 모르지만은 우리 모두에게는 복음의 감격, 구원의 감격을 회복해야 될 절실한 필요성을 우리는 느낍니다. 여러분 예배만 보고 그냥 가실래요? 이 무더운 날 와서 예배만 보고 그냥 나가실래요? 아니요. 그래서는 안 돼요. 우리 교회는 새가족 모임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 것 여러분이 잘 압니다. 우리 교회에 등록을 하신 분은 예수를 수십 년 믿은 분이나 이제 감 믿은 분이나 구별하지 않으냐고 무조건 새가족 모임에 들어가십시오. 하고 우리가 권을 합니다. 그러면 대부분이 잘 들어갑니다마는 주로 안 들어가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이 주로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예수를 오래 믿고 타교에서 상당히 인정을 받고 계신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뭘 또 들어가가지고 예수가 누구냐 하고 처음부터 배우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가도 괜찮아요. 그만큼 참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고 살면 안 들어가도 괜찮아요. 어느 여집사님 이야기입니다. 서울 시내의 큰 교회에서 수십 년 신앙생활을 했고 그 교회에서 10년 이상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했고 또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참 믿음 좋은 사람으로 인정해 주신 분인데 이사를 오셨는지 어떤 이유에서 사랑의 교회에 옮겼습니다. 그런데 와서 보니까 새가족 모임에 들어가라 그런단 말입니다. 안 들어가려고 하니 좀 미안하고 들어가자니 마음이 찝찝합니다. 그런데 들어갔대요. 들어가서 앉았는데 첫 시간에 메시지의 제목이 뭐냐면 무엇입니까?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누구냐 하는 이야기죠. 컴버 얼마나 많이 듣고 얼마나 많이 귀가 아프도록 반복해서 들었겠어요. 그런데 첫 시간에 들어가서 그 메시지를 듣고 앉아있는데 기분은 굉장히 언짢은 마음으로 앉아있어요. 왜 내가 내가 여기와 앉아있나 하는 생각에서 굉장히 자기를 인정 안 해준다는 것 때문에 기분이 상에 들어와 앉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앉아있는데 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에 대해서 차근차근히 다시 아는 이야기입니다마는 반복적으로 듣는데 자기도 모르게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고 그래서 그것이 그 시간으로 끝날 줄 알았는데 두 번째 시간에도 눈물이 흐르고 세 번째 시간에도 눈물이 흐르고 5주 연속하면서 계속 시간마다 감격하고 흐느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새가족 모임 끝낼 때쯤 되면 간증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이 나가 간증을 했는데 그가 처음에 그 자리에 들어올 때 마음이 좋지 않았다는 것을 누가 알았나요. 그 시간에 말을 하니까 알았지. 사실 나같이 올해 예수 믿고 교회에서 인정받았던 사람을 새가족 모임에 들어가라고 할 때는 굉장히 자존심이 상해했습니다. 하고 자기가 고백했어요. 상할 수 있죠. 그래서 좀 거만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앉아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다시 조용히 듣고 앉아있는 사이에 나도 모르게 내가 크게 잘못 생각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나는 예수에 대해서 다 아는 것 같았는데 듣고 보니 너무 모르고 있었고 나는 십자가의 진리를 이미 터득한 줄 알았는데 듣고 보니 나는 그 은혜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던 것을 알게 되고 나는 이미 은혜에 충만한 사람인 줄 알았더니 나도 모르게 구원의 감격이 식어버린 사람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눈물 감격하는 눈물 흘렸습니다. 나는 이 새가족 모임을 통해서 예수님 다시 만났음을 감사합니다. 내가 다시 중생 받았음을 감사합니다. 왜 사랑의 교회에서 등록하는 분들에게 이 새가족 모임에 들어가라고 권유하는지 이제 내가 알았습니다. 마지막 간정할 때 그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오. 로마 교회가 복음을 다시 들어야 했던 것처럼 사랑의 교회도 복음을 다시 들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1년 반 가까이 저는 로마소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주일날 시간에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런 강의는 주로 수요일 저녁에 하는 것이 상례입니다마는 수요일 저녁은 천명도 안 되는 분들이 나와 앉았는데 너무너무 아까운 분들이 못 듣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 저는 이야기하려고 해요. 다시 들어야 돼요. 다시 태어나야 돼요. 다시 감격해야 돼요. 잃어버린 구원의 감격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15절 다시 보십시오. 주님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말씀합니다.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서울에 있는 사랑의 교회 너희에게도 다같이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본문을 놓고 너희에게도 옆에다 내 이름을 쓰셔도 좋습니다. 주님이 말씀합니다.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서울의 사랑의 교회에 있는 옥한음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너는 예수 믿는다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구원의 기쁨이 없지 않니? 구원받은 감격을 다 잃어버리지 않았니? 네 마음은 식어 있지 않니?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을 항상 생각하십시오. 이것이 복음을 듣는 것입니다. 자나 깨나 예수님을 늘 생각하세요. 그러면 신비스러운 기쁨이 가슴 속에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까바두기와 성도들처럼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이 우리의 가슴 속에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날마다 예수 생각해보세요. 돈 생각하지 말고 자녀 생각 너무 하지 말고 남편 생각 너무 하지 말고 예수 생각하면 해보세요. 이거 복음 듣는 거요. 그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자꾸 자나 깨나 생각해보세요.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 자주 묵상하십시오. 길을 걸어가면서도 묵상하고 바빠서 정신 없을 때도 묵상하고 피곤하여 세상 살 맛이 없을 때도 십자가 묵상하고 남이 모르는 고통을 안고 잠 못 이루는 밤을 만났을 때도 십자가 생각하고 계속 십자가 생각하세요. 이것이 복음을 다시 듣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죄의 용서함을 받은 놀라운 평안이 내 가슴을 조용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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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고 들어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특권을 찍을 계속 마음속에 잊지 마십시오. 그러면 내가 결단코 초라하게 보이지 않느냐 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은 나를 어떻게 보든 간에 말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마 약속하신 천국을 날마다 바라보십시오. 날마다 바라보면 세상의 값싼 곳으로 좋아하는 사람 별로 부러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소망이 계속 계속 꼽힐 것입니다. 이게 복음 듣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복음을 듣고 구원의 감격을 안고 살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있어요. 돌아가면서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기억하고 돌아가시면 좋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보다 더 좋은 것 없고 예수보다 더 좋은 것 없고 이거 함부로 하는 말이 아니에요. 할 수 있는 사람만이 하는 거예요. 예수보다 더 좋은 것 없고 구원받은 것보다 더 기쁜 것 없다. 이 말 한마디에 구원의 감격이 다 들어있어요. 예수보다 더 좋은 것 없고 구원받은 것보다 더 기쁜 것 없다. 따라하실래요? 예수보다 더 좋은 것 없고 구원받은 것보다 더 기쁜 것 없다. 가슴에서 이 말이 그냥 저절로 저절로 나온다면 이 사람 복음 안에서 사는 사람이요. 저 비디오실이나 로비에 계시는 분들 제 이야기 잘 듣고 계시죠? 이건 주님이 원하는 사람입니다. 따라하세요. 거기 계시는 분만 따라하세요. 예수보다 더 좋은 것 없고 들립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것보다 더 기쁜 것 없다. 저 3층에서부터 쫙 내려오면서 그 이야기하시는 분들 성령께서 이 시간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십자가 앞으로 인도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눈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제 용서 안 받은 하나님의 자료된 기쁨이 터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와 같은 감격만 있으면 그와 같은 감격만 지속될 수 있다면 이 기쁨 이 감격만 남아있을 수 있다면 세상 아무리 더럽고 숨막혀도 우리는 넉넉히 이기고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아주 멋진 찬송가가 하나 있어요. 예수보다 더 좋은 것 없고 구원받은 것보다 더 기쁜 것 없는 사람만이 부를 수 있는 감격스러운 찬송가가 하나 있어요. 성령께서 이 찬송을 통해서 우리의 가슴속에 놀라운 구원의 감격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200장이에요. 여러분 답답했을 거예요. 200장. 주의 피로 이룬 생물 참 깊고도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다. 죄악 세상이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가는 나의 마음 성전삼고 주께서 계시네. 특별히 3절이 중요해요.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매일매일 새롭도다. 이게 감격이거든요. 구렴 제일 마지막에 한 박자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쉬지 말고 1절, 2절, 3절 쭉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 찬송 빠르게 불러요. 주 예수님의 은혜 참 깊고도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다. 찬송하세 주 예수님의 그 신능력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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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송하세 주 예수님의 찬송하세 주 예수님의 그 신능력 다 찬송하세 주 예수님의 그 신능력 다 찬송하세 주 예수님의 찬송하세 주 예수님의 그 신능력 다 찬송하세 주 예수님의 내 앞 세상이 이루어 거룩한 기관으로 나의 마음 성경만으로 죽게도 되시네 난 손에 주의 고정 흔해 내 집은 나아가 내의 위치까지 이루어 흔들어 시선한 기계 주 예수님을 지지하는 놀라운 그룹에 아름다운 아들 여운이 새해 내 목도로 난 손에 주의 고정 흔해 내 집은 나아가 새해 내 집이 빠지니고 흔들어 시선한 기계 주 예수님을 지지하는 놀라운 그룹에 아름다운 아들 여운이 내의 위치까지 이루어 난 손에 주의 고정 흔해 내 집은 나아가 내의 위치까지 이루어 흔해 내의 위치까지 이루어 주 예수님을 지지하는 놀라운 그룹에 아름다운 아들 여운이 새해 내의 위치까지 이루어 난 손에 주의 고정 흔해 내 집은 나아가 새해 내 집이 빠지니고 흔해 내의 위치까지 이루어 내의 위치까지 이루어 난 손에 주의 고정 흔해 내의 위치까지 이루어 새해 내의 위치까지 이루어 흔해 내의 위치까지 이루어 수위가 낮아진 사람 아예 말라버린 사람 앞으로 로마소를 통해서 여러분이 복음을 들을 때 말라버린 그 수위가 서서히 서서히 물된 농산에 물이 차오르듯이 차올라서 이 찬송 다음에 언젠가 다시 부를 때 여러분이 일어나서 춤을 덩실 덩실 추면서 나같은 것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 정말 눈물로 감격하는 은혜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을에 하늘나라 즐거움이 내 가슴 속에서 매일매일 새로운 얼마나 좋아요 가난해도 좋아요 초막이도 좋아요 세상에서 화려하지 않아도 좋아요 예수보다 더 좋은 것도 없고 구원받은 것보다 더 기쁜 것도 없는 사람에게는 세상에 그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달라요 그래서 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은혜가 회복되지 아니하면 우리의 인생은 굉장히 지칠 대로 지친 피곤한 생이 되기 쉽습니다 잃어버린 구원의 감격 회복합시다 다같이 눈 감고 이 시간 임재하고 계시는 성령께서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계실 거예요 예, 너는 예수 처음 믿었을 때는 굉장히 기뻐하고 감사했지 어디서 다 까먹었냐 어디서 다 잃어버렸니 왜 마음이 그렇게 차가워 있니 왜 입만 주여 주여 하니 세상 것은 가지고 좋아서 춤을 추며 좋아할 때가 있지만 예수 때문에, 나 때문에, 십자가 때문에 너 기뻐하고 좋아하는 거 있냐 명색은 교회 안에서 목사다, 장로다, 권사다, 집사다 하면서 심장이다, 주일학교 교사다 하면서 성가대원이다 하면서 네 마음은 왜 그러냐 주님의 이 시간 우리 마음속을 들여다보시고 탄식하고 계세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다시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다시 너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답답한 사람들 예수를 믿지만 답답한 사람들 그 좋은 기쁨, 그 좋은 감사가 어디로 가버렸는지 이 자리에 계시는 성령이시여 먼저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이 자리에 나와 앉았습니다마는 예수님을 처음 믿고 예수님을 처음 받아들였을 때 그 아름다운 기쁨과 감사를 너무나 많이 우리는 잃어버렸습니다 믿는 기간이 오랠수록 세월이 흘러갈수록 이 아름다운 구원의 감격이 식어져 버렸고 나도 모르게 세상의 것으로 욕심이 가득 차서 땅의 것을 가지고 울고 웃고 야단치는 초라하고 속된 속물이 되어버렸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면서도 주인 되면 책 들고 또 교회에 나옵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 보고 나가면 또 모든 것 다 잊어버리고 세상 사람과 똑같은 생활을 하면서 세상 사람이 좋아하는 거 나도 좋아하고 세상 사람이 싫어하는 거 나도 싫어하고 그들과 함께 울고 그들과 함께 웃으면서 도무지 구별이 되지 않냐는 생활하는 초라한 나의 모습을 주님이 보시고 얼마나 주여의 시간 한식하고 계시겠나이까 주님 회개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야 주 없어서 교회에 나와서는 유창하게 기도하고 유창하게 찬송하고 모든 것을 잘하는 것처럼 소문난 사람처럼 보이지만 내 가슴은 말라있고 내 가슴은 식어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시간 식자가를 보는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하여 나를 위하여 식자가에 죽으신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자나 깨나 이 예수 이상 좋은 것 없고 자나 깨나 내가 구원받은 것 이상 감사할 것이 없는 참 주님 앞에 그 감격 가지고 이 더럽고 험한 세상 이기고 승리하며 살 수 있는 귀한 하나님에 다녀 백성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생명의 샘은 출판과 테이프, 영상, 인터넷 등의 가능한 모든 외출을 통해 생수와 같은 은혜의 말씀을 나누는 사랑의 교회 미디어 성교사역입니다 이 테이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더 깊이 알리기를 원하시는 분은 생명의 샘으로 연락해 주시면 여러분을 성심껏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